세계의 박물관 열한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박물관 중 중국 국가 박물관의 주요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문명의 역사를 말하는 중국 국가 박물관은 20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소장된 소장품만 백만여 점이 넘기 때문에 박물관을 제대로 돌아보려면 하루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매체 터우차어에서는 이 소장품 중 가장 진귀한 10개의 보물을 선정했습니다. 사모무정, 후모무대방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후모무정은 1939년 현안성에서 출토된 청동기로 입구의 길이가 112cm, 너비 79.2cm, 높이 133cm에 무게는 832.84kg으로 지금까지 출토된 청동기 중 가장 크고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나라 왕이었던 조경이 어머니 무시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상주시기 청동문화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동기 몸체에는 번개무늬, 사방에는 전설에 등장하는 용과 타우티에가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기원전 14-11세기 무렵 상나라의 청동주조기술 발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976년 산시성에서 출토된 우왕정상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주시기 청동기입니다. 서주시대는 고대중국 주나라가 견용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낙읍으로 천도하기 이전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높이 28cm, 지름 22cm, 무게 약 8kg인 우왕정상괴는 양쪽 손잡이의 동물의 두상이, 몸통과 사각형 모양의 받침에는 전설 속 야수인 타우티에와 외미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정복한 날의 유일한 비문증거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사양방존을 두고서 역사학계에서는 주조기술이 극에 달한 청동기물의 전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938년 후난성에서 출토된 사양방존은 4마리의 양이 새겨져 있는 사각형 모양의 청동 얘기로 높이 58.8cm, 중국에 현존하는 상나라시기 청동방존 중 가장 큰 청동방존이라고 합니다. 상단부에는 정교한 주름장식이, 중앙부분에는 양과 용의 머리장식, 아래쪽에는 양의 다리가 정교하게 주조되어 있어 청동주조기술의 극치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1955년 산시성에서 출토된 인면어 문체도부는 붉은 빛이 도는 고운 진흙으로 빚어 만든 높이 16.5cm, 지름 39.8cm의 신석기 전기에 제작된 도자기 그릇입니다. 안쪽에는 검은색으로 두 마리의 인면어가 그려져 있는데 학계에서는 그릇이 제작된 당시 사람들이 인면어를 그려놓은 이유에 대해서 물고기 숭배설, 원시 신앙설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의 형상을 띈 도자기솥 도홍정은 1958년 산시성 근처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도기의 높이는 약 36cm 정도로 외관이 매끈하고 섬세한 장식이나 무늬는 없지만 매의 머리 부분의 묘사가 정교하며 다리와 꼬리의 균형감도 안정적입니다. 후기 양사후 문화시기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5천년 전의 도자기로 추측됩니다. 명나라 13대 황제였던 만력자의 황귀비였던 효정황후가 황태후로 책봉되고 나서 조회에 참석할 때 착용하던 봉황장식의 관입니다. 관의 전체가 9마리의 금으로 된 용, 봉황으로 정식되어 있으며 루비 100여 알, 진주 5000여 알이 밝혀 있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1957년 만력자의 무덤에서 발굴된 3개의 봉관 중 하나로 명나라 황실의 사치와 호화로움을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청나라 도광제식이 산시성시에서 발견된 서주식의 청동기물로 길이 137.2cm, 무게 215.3kg에 달하는 거대한 청동접시입니다. 접시의 바닥에는 111개의 글자가 주조되어 있는데 서주시대의 제후국이었던 괵나라 성공, 자백이 출전하여 전공을 세우자 주황이 축하연을 베풀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청동접시는 사료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던 유명전이 말의 여물통으로 쓰이던 것을 발견하였고 그의 후손이 땅속에 묻어 비밀리에 보관해오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국가에 기증하면서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약 기원전 5000년에 중국 황하중류지역에 존속했던 양사호 문화를 대표하는 관어석 부도 채도항 채색토기는 중국의 출국 금지품목 제1호라고 할 만큼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이라는 세월을 건너온 이 채색토기는 외면 그림에서 생동감이 엿보이며 색채가 조화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석기시대 말기 홍산문화의 대표 유물로서 중화 제1용으로 불리기도 하는 신석기시대 옥룡은 1971년 네이멍구 웡유터기에서 출토된 옥기입니다. 잿빛의 수화목을 갈고리 모양으로 조각하여 만든 것으로 온몸이 매끈하고 갈기가 날아갈 듯 표현되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삼국시대가 진날라로 통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조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북조 왕조들은 북위, 동위, 북제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1948년 허베이성 징현에서 출토된 북조 청류안 복연화조는 북조 왕조 중 하나였던 북제의 손꼽히는 도자기로 북조 시기 자기와 장식 공예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63.6cm 높이를 나타내는 이 자기는 크고 웅장하며 몸통 주변에 정교한 장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조각기법과 우아하면서도 짙은 유약의 색상으로 연꽃잎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11번째 시간으로 중국 국가박물관의 주요 10개 소장품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